엄마 이거 먹을래 이거 기름맞아요? 어 여기 다 기름맞아 야 니네 이거 다 구경만 하고 있을거지? 뗄까만 안갖고 올거지? 뗄까만 못하꼈어요 뗄까만 안갖고 올거지? 여기 엄청 많잖아 어디? 이렇게 많아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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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많아? 주변에 주변에 진짜 생긴게 많았어? 너무 많아 야 이거 저게 아니야 정글의 법지 야 NG NG 양념고기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잖아 여기요 저 좀 보여주세요 여기 정글의 법칙처럼 왔습니다 족장인가요? 괜찮아요 잘하면 나 족장이야 넌 이장이잖아 나 이장이야 나 이장이야 기름이 자글자글자글해 야 애들을 가 이제 어른이 논다 기름이 자글자글자글 나와가지고 여기 오지마 아까 아까 이거 아니라고 했어 안된다고 했어 야 누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거 안될거 같다고 했잖아요 1년 뒤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그런데 이모가 여태까지 저렇게 백신을 하냐 아 니네가 오세요 1년 뒤에 야 니네 진짜 무섭다 1년 뒤에 오세요 1년 뒤에 야 니네 진짜 무섭다 야 니네 진짜 무섭다 1년 뒤에 오시면 드릴게요 니네 불 꺼지면 모른다 이모 11의 나아 전 지금 불 꺼지고 있는걸 알지 아랑아 아니 dissert 그릇 깔운